저는 눈이 안 보이는 게 같이 살면서 눈이 안 보이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 한번 잘라보시면 어때요? 근데 만약에 잘라주셔도 선생님이 잘라주시면 영광이라서 자르시면 됩니다. 난 그러셨지 않아. 안녕하세요. 훈련사 강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견종은 삽살개입니다. 삽살개. 이 친구 입양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파양된 강아지를 데려와서 저희도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제가 견종에 대해서 그 박사가 아니니까 견종 백과를 이렇게 찍기 전에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다시 한 번 책도 보고 검색도 이렇게 해봅니다. 이번에도 삽살개라고 해서 검색을 하는데 아니, 삽살개하고 제가 되게 가까운 사이더라고요. 어떻게 제 이름이 거기 이렇게 딱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했던 말들이나 또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나무리 키 있더라고 그래서 삽살개라고 하면 그 당시에 나도 욕도 먹었고 여러 가지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몰랐는데 삽살개를 따져보니까 애환이 있더라고요. 일제강점기 때 이 친구들이 모피하고 고기로 많이 쓰였다는데 그런데 그때 진돗개는 아끼다 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았다고 해요. 이게 아픈 역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삽살개 연구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기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천연균형물까지 된 거예요. 저 삽살개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삽살개 연구소에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효통이 잘 관리된 강아지들을 이렇게 입양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삽살개라는 뜻이 삽, 퍼내다, 살, 애군이라는 뜻이어서 삽살개를 귀신 쫓는 개라고 했던 것 같아요. 눈이 의외로 부리부리해요. 눈을 이렇게 보면 갑자기 소 눈, 소 눈 소 눈처럼 커요. 살짝만 눈 이렇게 보자. 아이고, 예뻐라. 눈이 진짜 부리부리합니다. 눈썹이 이렇게 기냐. 아이고, 예뻐라. 저는 눈이 안 보이는 게 같이 살면서 눈이 안 보이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 아, 저희 걔는 원래 핀을 가끔 꽂는데 쿠쿠가 너무 싫어해서 손으로 쳐서 저희 그냥 내리고 있어요. 아, 근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진짜 앞이 안 보이나 이게 궁금하긴 해요. 모든 사람이 물어보거든요. 앞이 산책하면 하루에 다섯 번 이상 물어보시는데 간식을 던져주면 핀할 때는 이렇게 받아먹는데 내려오고 있을 때는 못 봐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한번 잘라보시면 어때요? 근데 만약에 잘라주셔도 선생님이 잘라주시면 영광이라서 자르셔도 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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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아니, 아니. 색깔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황삽살, 청삽살인데 털은 대체로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더 길지는 않고요. 이 정도까지 털이 자란 다음에 털이 자꾸 빠지죠. 털이 많이 빠집니다. 오, 근데 덜 빠지네? 오, 잘 안 빠지네? 잘 안 빠집니다. 사실 오늘 방송한다고 빗질을 많이 하고 왔어요. 저는 예전부터 삽살개나 진돗개 요런 친구들은 중년 남자의 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게 애교가 많은데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애교가 조금씩 적어져요. 근데 애교가 적어진다고 해서 의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나이가 조금 드시고 나 나중에 저런 생활하면 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토종기들을 많이 키우시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장난기는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장난기가 없어지고 은근한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우시다 보면 장난기도 없고 나만 졸졸졸 쫓아다니면서도 예뻐해달라고 막 목매는 것도 아닌데 내 옆에 진드컨이 있는 또 그런 매력과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은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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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서부터 가축을 개량을 해야 된다라고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떠한 종을 개량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없었어요. 그냥 얘는 우리 주변에 있었던 그냥 개였던 거예요. 우리하고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량을 한 개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하고 어울리고 살갚고 가축을 이렇게 모는데 도움을 주고 협력하고 상호작용하고 이런 게 조금 부족했었어요. 한국의 개들은 그렇다 보니까 조금 현대 개 같지 않고 옛날 개 같아요. 충성심이 강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생각하면 고리타분하다. 그래서 진돗개도 그렇고요. 뭐 얘네들도 그렇고 고전적인 친구들은 서열을 인식하고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성심 있을 필요가 없어. 요즘에 평생직장 일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개들도 마찬가지야. 이제 충성심 진돗개, 삽살개 잘 들어. 얘들아 충성심 갖지 마. 주인 믿지 마. 솔직히 빨리 온다고 하고 나가지? 놀다 온다. 주인 믿지 마라. 아무튼 저는 얘네들이 충성심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열을 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되는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게 저 진돗개도 그렇네요. 삽살개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삽살개의 매력에 이렇게 푹 빠지시더라고요. 정말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나는 평생 삽살개만 키울 거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혹시 이 친구를 좀 키우시면서 어떤 매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뒤뚱뒤뚱 걸어다니면서 귀여운 털을 이렇게 하는 대걸레 같은 매력이 있어요. 대걸레. 그리고 성격이 엄청 좋아가지고 인스타그램 커뮤니티에 삽살개 키운 사람 보면 다 성격이 사나운 개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이구야. 근데 요즘 분들이 잘 키우세요. 특히 진돗개든 풍삼개든 삽살개든 토종개 키우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좀 느끼면서 키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돗개가 있는데 사나우면 창피한 일이다. 삽살개인데 사나우면 창피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요즘은 진짜 우리 토종개 애들 성격 너무 좋아요.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삽살개를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 키우는 난이도 아 진돗개 제가 난이도 몇 점이라고 했죠? 2.5? 진돗개보다 털이 기니까 한 3.5만 할까요? 3.5? 얘네들이 꽤 실내에서 오줌똥을 잘 안 살려고 할 거예요. 산책을 나가서만 소변대변을 보고 싶어해서 산책을 자주 나갈 수 있는 환경이라면 난이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키우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삽살개를 키우는 것 자체가 한 견종을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키우시고 우리나라 토종견을 보존하고 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강아지를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삽살개는 우리 국가의 보물이다. 그래서 이 보물을 조금 더 잘 아껴서 우리 삽살개가 우리 현대사회에 잘 맞게 개량이 돼서요. 전 가끔씩 일본 보면서 일본에 시바일로가 진짜 많거든요. 아주 부럽더라고요. 저도 삽살개가 우리나라 인기순위 1위 가끔 진돗개 1위 이렇게 1위 2위 이렇게 하는 견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키우시는 분들 또 키우고자 하는 분들 우리 보물을 보존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삽살개 친구들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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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